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잠도 잘 안 올 겁니다. 머릿속에 어른어른 해가지고.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조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국힘이 한 겁니다. 선관위가 국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잘 통할 테니까. 그러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폼만 잡고. 그냥 깔아뭉개겠죠. 칠복인인처럼 맨날 며칠 몰라라 그냥 그렇게 그냥 깔아뭉개면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 무슨 권위가 쓰고 뭐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표 줘봐야 다 빼앗길 건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경훈하고 여러분 이준석이 이런 당대표 당선시킬 때 여러분들 선관위가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조작 공화국답게 모바일 투표 이준석이 표를 왕창 넣어줘가 보면 이준석이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는 거죠. 이 공직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은 조작 안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럼 공방송은 어떻게 보셔야 당연히 조작하죠. 문제는 뭐냐. 몇 퍼센트 할 거나 남은 겁니다. 나는 화끈하게 할 걸로 봅니다. 어차피 화끈하게 하든 미지근하게 하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찍소리 못할 거니까 이미 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가 기준으로 33.3%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도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박 전 국힘당 국회의원 했던 소아 외과의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들 치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의사정원 정원 문제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사람들을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설득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정직하시다 이렇게 믿어야 하면 대통령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엄마 그냥 깡 머리만 써가지고 뭐죠. 한 건 해야겠다고 생각이 완전히 지금 진흥탕에 수렁탕에 빠진 거죠. 오늘 이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걸 보고 이게 뭔 괴담이고 음모론인가요. 김소연 변호사가 4.15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정거보전 신청 절차나 재검표 과정에 여러 번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모멸감을 주고 모욕했던 하태경 의원이 자기 경선 과정에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논평한 것이 이게 뭔 괴담이고 음모론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시니클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니 당신은 4.15 총선은 그렇게 깡 무시하고 뭡니까 조롱하더니 네 문제는 뭡니까. 막 이렇게 방방 뜨냐 그게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에 대해서 성KB님이 부정선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이 황헌님 국힘당 전당대회 때는 로데이터 공개하라는 요구에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분이 이번에 로데이터를 사랑하시네요. 내만 당선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홀가닥 넘어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만 국회의원 해먹으면 땡인 겁니다. 중국인 투표권 박탈 반대하던 정치 아따 총선 때는 나가 이겼으니 의욕 제기도 싹 다 음모론이지만 이번 경선은 내가 졌으니까 검증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달래님께서는 하태경이 안 돼서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섭섭했겠습니까 그동안. 유원기님 저것은 믿기 어려운 수치라면서 부정선거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비율에 대해서는 왜 믿는 거죠. 하위원님 이번 경선의 수치가 엉트리니 조작이라는 겁니까. 그럼 총선과 4.15 총선과 문재인 대통령 선거의 그 투표는 조작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다 똑같은 거지. 수학적 합리적 통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무시하던 이 양반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문제가 된다고요. 너무 웃깁니다. 이봉중님께서는 스스로 당하니까 참 억울한가 봅니다. 억울하겠죠. 국회의원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경선 부정을 통해서 엉뚱한 사람을 당선시키겠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의 부정경선 주장 부정선거 투쟁하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투쟁을 협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먼저 부정선거 이슈를 터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간 기자회견까지 하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걸 보니 확신하고 있군요. 하태경 씨가 떨어지니까 밥맛이 좋습니다. 부정선거에 부정적이든 하태경 씨가 무슨 소리를 나오는지 저렇게 여러분들 광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집단 1위 1차 경선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2차 경선도 동일한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집단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이영 후보가 여러분들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하태경도 좀 올라가고 이해운도 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태경은 여러분 4% 올라가는데 이해운은 20% 올라가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4.15 총선을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이 일어난 겁니다. 선거 조작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그냥 사전투표에 표를 집어넣어주고 모바일 투표에 표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죠? 1차 투표에 이해운은 함께 이런 표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과 표본집단 1위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태경 의원의 수학적 통계학적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칼자루는 한동훈 씨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묵사라고 넘어가겠죠. 이게 이 사건이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의 경선도 모두 다 당내 경선이든 대선후보 경선이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man made number를 쓴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다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죠. 그러나 제가 ccbv를 따지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